수많은 활란과 깃박에 깨루지나 나에게 빠질 전달된 고금이 나를 넘어서 이 시대에 살리니 어둠으로 증거되길 원하시네 뜨감과 혼돈과 보도 아득하니 땅에 이때 신들이 쓰고 오래를 짓고 오래를 세우셨으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생각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으로 우리 성별을 생각하며 절대 어둠의 도전을 시작하리 너무나 더디게 배단이 우리를 한번도 책망치다니 하시고 남은 자의 사명 깨닫기까지 천경은 하루같이 기다리셨네 어두운 시대를 살리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고전하라 하셨으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생각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으로 오직 성녀를 생각하여 절대만이 도전을 시작하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내 능력보다 위도로 이들었고 내 대략보다 오직 성녀를 생각하여 절대만이 도전을 시작하니 절대만이 도전을 시작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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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은 핵심 예배로 전국과 전세계 동시 생중재중입니다 메시지를 통해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보금화 상임위원회 총재 류광수 목사님이 나오셔서 핵심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성공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왜 강대국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았냐 성공한 인물인데 왜 왕들을 쓰지 않았냐 그 사람들을 쓰면 굉장히 세계보금만 될텐데 무엇 때문에 왕 선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쓰지를 않았냐 하는 거죠 예 쓰지를 안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교수님들, 정치인들 이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주로 또 산업인들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그 일만 하지 그 일만 하다 죽어요 그러나 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갈릴레 사람이기 때문에 된다고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로마 황제가 못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했잖아요 로마가 한 일은 없습니다 전쟁만 일으켰지 세계보금만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세계보금만은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네 네 저 사람들은 커지면 싸움만 하지 다른 건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식민, 능적인 사람이 많이 생겨야 세계보금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북한 이런 나라들 싸우는 나라들 많잖아요 저런 나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입니다 이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번은 체험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인생망대를 만들어라 이 망대 안에 플랫폼이 있고 파스러가 있고 안테나가 있다니까 자, 이거 만들어낼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40일 동안을 집중했냐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야기했냐는 거죠 그 상황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충격 안 받겠습니까? 충격, 감격이죠 이 사람들을 감나문으로 40일도 불러 모은 거예요 아무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그 40일에 모든 답을 다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40일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수준, 표준, 기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면은 사람소리, 세상소리, 분위기와 여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가면은 사람소리, 세상소리, 분위기와 여론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나의 기준, 수준, 표준들을 하지 말고 반대껏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40일까지 갈 거 없고 5분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40일을 예수님이 불러 모아놓고 고생을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굳이 40일 안 해도 하루에 5분 맴도 돼요 순간순간 해도 돼요 사람소리, 세상소리, 여론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빨리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즉각 초월해야 돼요 빨리 수용하고 즉각 초월하면 답이 나와요 내 수준, 기준, 표준 말고 반대껏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길이 보여요 그래서 40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고 40일도 기도만 이 말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이지 결국 40일을 좀 나쁘게 말하면 가둬놓은 거요 가둬놓으니까 이거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잘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면 고통을 주고 압박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걸 말해 내 수준 가지고 세계보험 하겠어요? 이거 벗어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벗으시면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당장 사람들을 근데 가보세요 얼마나 세상소리, 사람소리, 어느덩이 많은지도 몰라요 자, 여기에다가 내 기중한 인생을 담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세계보험하여 될 우리 렘넌터들을 여기에 담아두서는 안 되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 본들 창세계 3장, 6장, 11장 못 벗어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맞잖아요 그때마다 이것만 해도 역사를 나요 이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이때 영적인 망대가 먼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나에게 3, 9, 3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성사메하는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시대에 살리는 능력이 임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 능력으로 계속되지만 나의 산업의 망대가 생기는 겁니다 산업의 망대가 어떻게 생깁니까? 이 3, 9, 3이 바로 1, 3, 8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24 기도는 하루에 한 5분씩 밖에 안 하는데도 24가 되고 드디어 사람이 알지 못한 능력 25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영원한 것이 보여요 틀림없습니다 이걸 조금만 했는데도요 당장 여러분은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 남의 잘못 얘기 자기 잘못 얘기 한 개도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라든요 주여 아닙니다 보통 12경에서 보면 다 들어보면 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들어보면 자아악 사고 나는 아니야 그리만 안 해도 역사를 납니다 그렇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잘못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내 잘못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지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을 의사하는 거지 다 거절이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예배 들으면서 응답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하다 갈등이 생기면 뭘 할까 싶다 이런 갈등이 생기면요 지 잘못을 싹 빼보고 남자 잘못을 싹 꺼지면 이런꾼들도 그래요 대부분 그렇더라고 아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살구나 왜냐하면 응답이 안 와 내가 메세지를 계속해 줘야 돼 나는 못 죽어 왜냐 계속해 줘야 돼 그 사람은 응답 다 와도 없으면 나 내일부터 강의 안 해도 돼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서 나는 나쁜 말로 실업자되고 하나님이 나를 실업자로 안 만들려고 계속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뭐 해 가지고 그러나 내가 좀 안타까워요 확실합니다 이 작업을 보시면 이게 40일입니다 너는 요아를 팔아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바람이 미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예를 들면 널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 부르지져라 이 말은 다른 기도하는 말은 또 다른 단어예요 부르지져라 이 말은 다른 단어예요 이거 해라 이거 내버리고 이거 해라 이때부터 오직이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일성 응답이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뭐 반대와요 이때부터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립니다 재창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있다 이거요 안타깝죠 영증 문제 있는 사람들도 고칠 수 있는데 왜 뭐 고치냐면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영증 문제 없어 다른 사람 다 있는 거야 사람 미치지요 그럼 뭐 고치는 거라 나에게 문제 있구나 이래야 하나님이 은해 주실 건데 나는 없어 아니 이거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사람 메시지로 갔더니요 이것들이 다 돌았다는 거야 쟤는 안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메시지에 대해 메시지에 대해 메시지에 대해 그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데 갖다 놨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거 저거도 돌았다 나를 가도 왜 여기 갔다 온다 내가 보다 쟤가 미쳤는데 쟤는 안 미쳤어 쟤는 안 미쳤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른 거야 바리새인들은 직장이 좋아서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바리새인 직장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거 몰라 사내들인 공유는 70명 정도가 막강합니다 이거 뺏기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왔는데 소용없어 소용없어 이 정도까지 인간은 사단의 신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버리라는 거야 필요 없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의 망대가 이렇게 되어지면요 틀림없이 역사나지요 옵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전도의 망대가 생기는 겁니다 전도의 망대가 뭡니까 이 은약부작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해서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이 망대를 만들어라 이유 이유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이 망대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해요 이게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망대 안에 있는 거죠 이 망대라고 물론 파수대도 망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파수대도 망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 하는 말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이게 망대예요. 이 망대를 만들었을 때 여기는 플랫폼이 나온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3장, 6장, 11장을 없애는 건데 여기는 반드시 세 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이때부터요.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완전히 말섬, 기도, 전도의 흐름이 보이소.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393이 일어나요. 이 플랫폼을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겠다. 분명히 옵니다.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게 다 보이진 말이에요. 자, 예수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다른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세 가지를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선인 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 저주, 재앙,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그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게 플랫폼입니다. 맘하죠. 이걸 여러분 갖추고 있었네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산업의 전도현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순간순간 이것만 안 하면 됩니다. 순간순간 나를 표준하지 말고 사람 표준하지 말고 이래 부리면 무조건 뒤바뀝니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제 같은 경우는 이십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넣을 준비해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세계 전도자들을 같이 이렇게 전 세계를 우리 여정을 가는 데는 저는 이십사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함없이 다 이해 못 한 겁니다. 저는 테레비를 봐도 테레비가 안 보입니다. 저는 그렇고 여러분은 이 부분을 잡고 순간순간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사올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기회가 많이 왔습니다. 다윗은 절대 그럴 수 없죠. 이런 게 다른 겁니다. 이 응답이 다윗에게는 올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심오의가 할 때도 완전 생각이 다릅니다. 다윗은 역사에 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는 이 부분에 이 자체가 벌써 끝나갑니다. 여기가 여긴데 얼른 보면 여기는 죽는 데예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은 이 단으로 완전 결정하고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가면 죽어요. 그런데 갔다니까요.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운동을 처음에 할 때 목사님들은 아시잖아요. 전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을 하려고 잘 된 일이요.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게 잘 된 일인데 내 말은 무슨 말은 거 아니니까 굉장히 괜찮은 인물들도 눈치 보고 빠져나가더라고요. 주로 좀 이렇게 성공을 노리는 사람들은 안 와요. 주로 병신도 들어보면요. 오는 사람들도 이제 괜찮은 사람도 오긴 오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마누라 때문에 오거나 한 바 이래요. 그 사람들이 여기 가겠어요? 못 가는 거죠. 여기는 마가 다락방 현장입니다. 시장입니다. 여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죽어도 못 오는 자리입니다. 사내들인 공인은 목 날라가는데 죽는 아니수도 못 와요. 사내들인 공인은 죽는 아니수도 못 와요. 죽는 아니수도 못 와요. 크기가 여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교회 문제는 뭡니까? 진짜 억울하다, 힘들다, 상처받았다 이것만 자꾸 이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 영적인 것이 굉장히 파괴 시기거든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는데 전세 다 그렇게 가만히 보면 안타까운 거라 이 귀중한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받은 대단하게 기중하게 생각해요. 와, 내가 상처받았다. 너무 기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올림픽의 메달 아니거든요. 그걸 되게 기중하게 생각해요. 참 주의합니다. 그래, 손해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손해보거나 장모님 때문에 손해보거나 성들 손해보지 마라니깐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못 때문에 멸마받을 상처를 그렇게 깊이 안고 그래, 그래. 사랑하고 존중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이런 상처를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제 얘기 듣지 말고 일어난 성경의 본문의 그림을 한번 다 써보라니까요. 해로당 밑에 있는 사람은 해로당원이라고 하는데 대단하겠죠. 그 사람은 여기 안 와요. 그 사람은 여기 속해 있다니까요. 안 옵니다. 여기 못 와요. 이걸 빨리 캐쳐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20살이 어떻게 24시간 기도만 합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순간순간의 기도에 이것만 가지고도요. 반드시 일. 칠 때의 여정이 여러분 앞에 길을 쫙 놓이죠.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깐요. 여러분의 망대에서는 사람 살리는 파수대가 다 생긴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은 24의 축복을 받게 돼요. 파수대가 그런 겁니다. 25의 응답이 와요. 25의 응답은 뭡니까? 하늘의 응답이 온다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굉장히 작은 일로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축복을 낭니다. 이게 파수대입니다. 여러분이 24만원 추이를 하는 걸 보이지만 응답은 25라고 영원히 남는 이 빛을 바라는 파수대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회복해야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멸방받는 사람을 살리는 이건 망대와 안테나가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망대와 안테나가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망대와 안테나가 딱 생긴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는요. 13, 16, 16, 19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히 사단에 함정, 털, 올무에 걸린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멸망의 여섯 가지 상태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드디어 이때부터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 그래서 안테나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날만 전에는 이런 나였습니다. 나를 기준한 나, 사람 소리 듣는 나였는데 그런 나가 아니고 진정한 나와의 소통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나와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내가 응답받는지 알잖아요. 나와의 소통. 내가 행복한지 알는지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나와의 소통. 일어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과 소통입니다. 사람과 소통이 뭡니까? 저는 틀린 사람을 봐도요 그 사람의 속 사람을 그렇지 않다는 걸 나는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살려서 이렇게 서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틀린 길 가는 사람도 꼭 틀린 건 아닙니다. 길을 잃었을 뿐이지요. 필요합니다. 꼭 이거 모르면요. 정말 악하게 말하면 구원과 상관없을 건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단의 자녀로 맨날 평생 살다 영원히 가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복음의 축복을 하고 전도운동하면서 늘 느끼는 게요. 장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을 보면 내게는 너무 소중한 거 있죠. 저는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한테 자기를 이렇게 욕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 내가 속에 별 거 아닌데 진짜 실력도 없는 사람이 저라고 다니나 남은 욕하고요. 진짜 실력도 없는 게 남은 막 비난하고요. 소중한 성도끼리 소중한 장모님들끼리 서로 막 비난하고요. 확신하면 교회가 문제 오지 않을까 전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단은 그걸 노립니다. 꼭 필요해요. 이게 안테나입니다. 안테나가 뭡니까? 안테나 때문에 소리 듣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안테나 때문에 다 소리 듣고 하는 거예요. 전화하고요. 그렇죠. 이건 몰라 그렇지. 카톡 쓰도록 다 쓰도록 안테나가 있다니까 없는 데는 가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결론은 뭡니까? if that's so, then what is the conclusion? 모든 것은 응답으로 바뀝니다. 어느 정도냐?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갈등 이런 걸 말할 필요도 없고요. 흩어진 자들의 파수만까지 연결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 성교라고 합니다. 헛어진 자들. 도대체 헛어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파수망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드디어 이거 하기 위해서요. 흩어진 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것 세 가지가 뭐냐? 파수망대가 뭐냐? 영적 치유. 실제 질병이 있어요. 질병 치유. 예배 치유. 그리고 또는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하고 이까지 가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 주에 핵심이 네 가지인 네 가지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 성교 다음에 나오는 게 렘닌 전도학입니다. 연결되죠. 연결되죠. 핵심 다음에 나오는 게 헛어진 자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결론이 뭡니까? 영적 치유. 헛어진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치유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영적 치유 아시겠지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이러만 해도 무조건 응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 싸우는 집이 있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겠죠. 그런데 꼭 그건 아닙니다. 이거 내 버리고 바꾸어 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술 때문에 안 돼요? 맨날 술 중독돼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힘든 사람은 자녀들보다 그 중간에서 고생하는 그 부인이 더 힘들겠지요. 조금 생각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술 중독이 됐다기보다는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약간의 주위 사람의 책임도 있어요. 그렇죠?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인도에서 중독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요. 이해해야 돼요. 뭘 도와야 될까 내가 나고자 내 속에 있는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요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생활하는 것하고 이 사람을 진심으로 무시하면서 생활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영적 인기에서 달라요. 그가 다르다니깐요. 또 생기를 안 만나도 나 김추리장은 나 저 사람 너무 속을 좋아하거든 저거 안 만나도 알아요. 굳이 만나가 밥 먹고 일 안 해도 안다니깐요. 중요합니다. 영적 치유의 키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영적 치유의 키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나의 기준, 수준, 변성으로 반대 걸 하는 걸 봐야 되고요. 사람 소리, 세상 여론에 자꾸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수용하고 초월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진자가 있으니까 아니겠지요. 그게 영적 치유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 보는 눈이 달라질 건데요. 또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 치유하는데 또 거짓말합니다. 옛날부터 조금 영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안 도와주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게 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지. 무조건 저 사람을 이렇게 부리면 치유를 못합니다. 자, 질병 치유는 뭡니까? 질병 치유는 질병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제 집중해 주는 거죠. 영적인 병이 뭔가를 모르는데 집중하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세 군데 질병의 치유에게 집중하면서 어떻게 집중했나 하면 왜 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집중했는 것도 그 내용을 가지고 집중했고 나머지는 이제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 성경에는 서신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보낸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는 게 예배 회복입니다.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긍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새로 시작할 겁니다. 은약 잡는 축복의 주관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꼭 이 은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치유함을 얻고 힘을 얻는 참된 정인되게 해주고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8 칭참에서 핵심 예배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자막으로 나오는 계좌에 마음을 담아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막은 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스님의 세계를 자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세계를 참내마 주님의 세계를 내 아버지의 주님의 세계를 세계를 신고해 주님의 세계를 찬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아침 해와 저녁몰 만나를 빛나며 맘과 맘 바라와 늘 푸른 고구리 가주 하나님 영광을 그려해보라 찬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찬한 시대도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강태웅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축도로 핵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국과 세계의 핵심 예배로 모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환님을 드렸습니다 생명 살리는 물질들여야 주옵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인생의 망대를 세우고 2, 3, 7 나라와 전용의 빛을 비치기를 원하는 핵심 예배들을 위해 성전의 원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인마늘교회에 예로부터의 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용의 빛을 비치기를 원하는 핵심 예배들어 하나님의 빛을 비치기를 원하는 핵심 예배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용의 빛을 비치기를 원하는 핵심 예배들어